같이 알아낼 수 있는 막내외지만 멤버일 때 아무것도 힘들어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게 나는 형이 쉬다 와서 더 훨씬 좋아졌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나마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멤버들도 그걸 느끼는 걸 보면 형은 굉장히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되게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발상으로 이 팀의 큰 힘이 돼주니까 항상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동생이지만 정말 편하게 뭐든 얘기하고 서로 지금처럼 잘 얘기하고 앞으로도 의지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워낙 좀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너 나 본다고 챙겨본다고 했었잖아요 동생이었던 것처럼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나 힘들 때 진짜 위로도 많이 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안에서 봐야겠다고 했었어요 재밌고 싶었어요 제가 더 고맙고 이런 거 봐야겠죠 제가 더 하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하고 제가 그녀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爷 너무 많이 웃음 너무 행복했던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